나와줘서 고마워요. 아까 낮에 있던 일 기분 풀자고 전화했던 건데. 솔직히 반가웠어요, 저. 감독님 전화. 다행이네요. 근데 정우진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? 네? 정우진 배우요? 아직 어려운 질문인가요? 글쎄요.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랜 기간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집착이 많아서 그런 건지. 그래서 아직 사랑하나요? 사랑이요? 잊고 있다가도 불쑥불쑥. 그 사람은 뭐 할까? 내 생각은 할까?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. 스산하면 스산한 대로. 막상 얼굴 보며 화나고 짜증도 났다가. 또 어쩔 땐 불쌍하기도 했다가.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. 언제쯤이면 이런 감정들이 전부 사라지는지. 내가 들어설 구석은 하나도 없겠네요. 네? 그래도 기다리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. 그건 내 자유니까요, 박 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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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유니까요, 박 작가.